아우 샘빼라! 샘빼라! 야! 야! 왜 애를 괴 펴! 왜! 왜!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? 뭐야 이거? 꼰대 붙었어? 아 이거 그런걸로 상담을 어떻게 해! 1명이! 네! 웨튼 댓글 첫 바 단골이 여자 목소리 남자가 아니고 금비 씨였어. 사랑이 우리를 붙여준 거야. 자! 그녀의 레기보이 웨툰 작가님이 우리 달시애기 오빠였어. 그걸 알게 된 순간 원시 있는 사랑꾼이 되었고 말뼉다고는 솜사탕이 되었지. 태연아.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. 근데 너 샛별 씨하고는 어떻게 했어? 아니 뭐 그냥 뭐. 아니 샛별 씨도 너 좋아하고 너도 샛별 씨 좋아하고. 뭐가 문제야? 내가 볼 때는 네네 둘이 잘 될 것 같거든? 그럼 우리 넷이서 파티하자. 파티는 네가 준비하고. 아니. 아니. 아니.